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2일 SBS 뉴스입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어제 488명으로 나흘째 400명대를 이어갔습니다. 또 다른 신규 변이 바이러스들도 확인된 가운데 정부는 현행 거리 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김덕현 기자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확인된 변이 바이러스는 영국, 남아프리카공화국, 브라질발 세종류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캠프가 캘리포니아, 뉴욕 그리고 영국 나이지리아발 변이 3종에 감염된 사례가 발견됐습니다. 지난 12월 이후 모두 75명으로 전체 변이 바이러스 257명 가운데 29%를 차지합니다. 전파력 등 새로 발견된 변이의 특성은 분석 중이라고 보건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방역당국은 현재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치와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다음 주부터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집단 감염이 이어졌던 외국인 노동자 밀집사업장에 대한 대대적인 진단검사도 시행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거리 두기 조정안과는 별도로 다음 주 거리 두기 개편안을 확정합니다. 다만 국내 발생 하루 확진자가 전국 363명, 수도권 181명 아래로 줄여야 개편안을 적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기상캐스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